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 점수가 10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블라인드 지수는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50점을 넘은 적이 없다며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직무 만족감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직군별로는 직업군인과 언론인이 가장 낮았으며 연차별로는 대리급과 사원급의 행복 점수가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